골프에게 있는 그린고스토스 개막을 선언합니다. 죄송한데, 이제 기차 하시니까. 앞에서 관계자분들이 폭죽 때문에 뒤로 조금만 더 눌러달라고 해달라고요, 형님. 부탁 좀 드릴게요. 이쪽으로 조금만 더 눌러달라고요. 이쪽으로 조금만 더 눌러달라고요, 형님. 이거朋友? Pixel 구mm堆! 쿨피쿠 라코멘 clients 네,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저희 그린 콘서트가 진행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참 좋으실 겁니다. 대단한 가수들이 와 있습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어덜터 가수부터 아이돌 가수까지. 방금 들어갈 거고요. 구수민 어린이가 지금 이 뒤에 와 있습니다. 다섯 살 어린이인데 부모님은 좀 뒤에 오셔서 좀 아이를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저녁 때는 정말 아이들 이렇게 옆에 꼭 잡아주세요. 어두워지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. 이쪽에 폰드도 있고 해저드가 물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이들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번에 저희가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에 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너무 좋아하실 수 있는 마술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미모의 마술사입니다. 나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TV에도 워낙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특히 TV에서 보셨으면 옷 갈아입는 가장 빠르게 옷 갈아입는 그... 보셨죠? 궁금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모셔볼까요? 네,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심차게 해주셔보세요. 아, 저거. 다시 한번. 이렇게 해서 못 나오세요. 자, 다시 한번. 박수! 좋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오은영 마술사를 모시겠습니다.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까지 dusk? 예. LAbased debut 이 스마트야 이게 everybody just had a good time I can feel this everybody can lose your heart we just wanna see you shake that I can feel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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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feel this